오늘의 시간 이제 마지막 코너가 됐습니다. 뭐든지 마지막이 가장 즐겁기도 하고 또 마지막이 가장 아쉽기도 한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앞전 방금 전에 우리 젊은 작가님께서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적인 그런 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와 가장 상반된 정말 아날로그적인 그런 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날로그적인 그런 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색을 뜻하는 말이겠죠. 우리가 자연에 있는 색들을 보면 정말 천연의 색 그 자연이라는 그 말 단어 그 뜻에서 나오는 그 색인데 자연에 있는 우리 자연 식물을 가지고 염색을 하는 것이 천연 염색인데 자연에 있는 그 식물들을 잘라서 물을 들여보면 무슨 색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의 뭐 예를 들자면 식물의 종류가 한 100가지라고 본다면 한 80가지 한 80%가 아무거나 잘라서 염색을 해보면 거위가 노란색 계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화면에 보시면은 그 람자라고 하는 쪽람이라고 하는 한문을 저희가 이제 띄워드렸는데 우리 천연의 빛깔, 자연의 빛깔 중에서 꽃 중에 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색 중에서 저희 자연의 색 중에서 가장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색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쪽빛받아 쪽빛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쪽빛이라는 색이 어떤 색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렇게 앞에 글씨를 써놨는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지금 염색을 하면서 성인들 대상으로 이 쪽빛을 여쭤보면 늘 흔하게 쪽빛받아 쪽빛하는 얘기는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쪽빛이 정확하게 무슨 색이냐라고 여쭤보면 정확히 아시는 분이 거의 한두 번 밖에 안 계세요. 앞에 보시다시피 쪽남이라고 이렇게 옥편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정확한 색깔은 남색을 총칭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 연한 에메랄드빛인 옥색에서부터 아주 진한 남색까지를 전체적으로 쪽빛이라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단지 학교에서 실험 시간에 쪽빛은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 이러면 틀린 거라는 얘기죠. 남색이라고 얘기를 해야 정확한 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색 중에서 남색이 나오는 건 유일하게 이 쪽이라는 데에서 밖에 안 나와요. 그럼 쪽이 뭐냐 하면 쪽풀이에요. 쪽풀이라는 것이 있는데 1년생 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남색이 나오는 풀은 저기 남색이 나오는 풀은 쪽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론 각 나라마다 종자는 조금씩 달라요. 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도 쪽염색을 하는 사람을 유일하게 중요한 무용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봉숭아물들이고 황토물들이고 이런 거는 인간문화재 없어요. 왜? 아무나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쪽빛이라는 염색은 아무나 쉽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한 무용문화재, 인간문화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인간문화재라는 타이틀을 주어진 이유는 이 염색 방법을 후대까지 길이길이 좀 이어나가야 한다는 그런 전승적인 그런 개념이 좀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쪽이라는 거가 참 너무나 재밌는 식물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아까 봉숭아 같은 거는 그냥 쪄서 백반 넣어서 물들이면 물들죠. 또 황토 같은 건 물에 풀어서 염색하면 물이 들곤 하죠. 그런데 이 쪽이라는 거는 보통 일반적인 처인염색은 대체적으로 끓여서 염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쪽이라는 것은 발효를 시켜야지만 염색이 되는 그런 염색이에요. 그럼 이 발효를 시켜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발효식품이 여러 가지가 많죠. 된장, 청국장, 야구르트, 치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냄새가 고약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세에 맞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도 좋고 맛있고 좋아하죠. 여러분들 이제 성인들이니까 아마 와인바 애들 많이 가실 거예요. 와인 드시면 안주로 주로 치즈를 많이 주문을 해서 이렇게 안주로 먹습니다. 그런데 치즈 중에서도 제일 비싼 치즈가 어떠냐면 제일 냄새가 많이 나요. 꼬랑내도 많이 나고 먹기가 굉장히 좀 역해요. 그런데 가장 비싸고 가장 영양도 많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일반 네모난 슬라이스 치즈 그냥 쭉쭉 찢어서 애나 어른이나 다들 쉽게 잘 먹죠. 그런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좋은 치즈는 정말 냄새가 고약한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발효식품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쪽이라는 것도 그냥 염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효를 시켜서 염색을 합니다. 발효를 시키다 보면 이 염료 안에서 냄새가 굉장히 고약해요. 어떤 냄새가 나냐면 화장실 냄새 아니면 시공창 냄새 발가락 냄새 하여튼 악취란 악취란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발효식품들도 그 냄새는 고약하지만 우리 외국인들은 사실 그런 우리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 잘 못 먹잖아요. 그런데 그런 발효식품들이 건강에 좋듯이 마찬가지로 이쪽이라는 염료도 발효를 시켜서 염색을 하게 되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물론 처형염색은 대체적으로 항균, 방충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라는 건 유난히 항균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방충 기능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데 이 염료는 어디에 좋으냐면 피부 질환에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피부 질환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토피를 들 수가 있죠. 우리 젊은 분들 여드름 많이 나죠. 어머니들 보면 주부 습진도 많이 생기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마루타 아닌 마루타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염색을 해서 입혀본다든지 아니면 뭘 이렇게 사용을 하게끔 하면 사실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굉장히 참 일리의 하나 예인데 한 몇 년 전에 50대 중반 중 되신 여성분이 전신 아토피가 있다고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중복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그래서 오셨길래 어느 정도 하시길래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물론 쪽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오셨어요. 그런데 오셨는데 보니까 중복날인데 8월 한 초순경쯤이에요. 긴 브라우스에 목에 스카프까지 딱 두르시고 그러고 왔는데 무슨 나수를 먹은 줄 알았어요. 얼굴이 벌게 갖고 오셨는데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고통스러우면 그 나이까지 시집은 꿈도 못 꾸고 결혼이라는 건 꿈도 못 꾸고 그래서 어쨌든 염색을 좀 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타올 크기의 그런 원단을 한 대섯 장 받아 놓고 물론 그 염색 받아가기 전에 우선 천연 쪽으로 만든 천연 비누하고 뭐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손수건이 몇 개 있길래 그걸 한 두세 장에서 이제 임신이지만 가서 한번 써보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한 20여 일 정도 지나서 염색이 다 끝났길래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모습을 사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뭐 거기에 이렇게 깊이 있게 그분을 기억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염색된 걸 전에 들리면서 아 참 그때 써보신 거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 선생님 저 보면 모르시겠어요? 그러는 거에서 왜요? 그랬더니 아 저 보세요 그랬는데 반팔에 뭐 스카프는 뭐 저리 날아가고 없고 반팔에 그냥 피부 미인이 돼서 오셨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아니 그냥 그 비누와 그냥 손수건 몇 장을 어떻게 쓰셨길래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무실 때 얼굴에 덮고 자고 바닥에 한 장은 깔고 자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것만 했는데도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닿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이게 같이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강의를 한다든가 우리 학생들 가리킬 때 이 얘기를 가끔 예를 드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요새 성형외과 가면 비포 애프터 사진 찍죠. 그걸 안 찍어놓은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좀 비포 사진도 찍어놓고 눈 가리고 그 다음에 애프터를 좀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정확하게 피부에 와닿을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쪽이라는 것이 항균과 방충 기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무덤에 이렇게 17세기 때 출토복식이 나와요. 출토복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쪽으로 염색이 된 그런 옷이 이렇게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17세기 때인데 이분이 1500년대에서 1600년대 그때 생존해 계셨던 분인데 이응애라는 그런 장군의 옷이었는데 지금 그게 꼭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거를 보면 쪽으로 염색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디 벌레가 먹었다든지 헐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옆에 그냥 조금 이렇게 줄 가 있는 거는 땅 속에 있으면서 황토가 이렇게 좀 묻은 거 그런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매 부분에는 다른 걸로 염색되어 있는 데는 헐고 찢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꼭 여기다 대비시키는 건 아니지만 쪽으로 염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항균 기능이 뛰어나지 않을까 방충 기능도 뛰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청바지를 좀 입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청바지를 많이 입고 있는데 실제로 이 청바지를 예전에 쪽으로 염색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그 기록처를 좀 정확히는 예전에 본 기록이라 리바이스 사회에서 쪽으로 염색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학명으로는 우리가 인디고 블루라고 하는데 이게 인도가 원래 원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도 인도에서는 쪽으로 염색을 한 것들이 지금 제품으로 청바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쪽이라는 식물이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잠시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시험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차피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염색이 되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냥 일반적인 것 같으면 염색이라고 하면 그냥 물속에 담가서 적셔서 꺼내면 염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염색은 참 희한한 것이 산하와 환원과 또 산하를 거치면서 염색이 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염색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참 너무나 신기한 그런 우리 이제 유치원 아이들 모아놓고 하면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요술을 부려요 하고 얘기를 하면 참 재미있어요. 오늘도 어른들을 놔두고 제가 한번 요술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좀 가져와 주실래요? 이 염색이 장갑을 안 끼면 손이 시퍼래져가지고 완전히 스머프가 됩니다. 그래서 스머프 되기 전에 장갑을 끼고 이 물을 우리가 이제 염색을 하기 위해서 물감을 풀어놓으면 아까 남색이라고 했죠. 그 남색의 물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게 발효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물빛깔이 어떻게 변하냐면 배춧빛깔로 변해요. 그럼 물 상태에는 표면은 지금 상당한 남색인데 이 물속은 지금 배춧빛깔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춧빛깔로 안 변하면 염색이 절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얀 손수건 천인데 얘를 물속에 넣어서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라고 할 때는 이래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 넣고 주물주물 이렇게 주물릅니다. 그러면은 한 10초 정도 한번 주물러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꼭 짜면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색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유치원생이에요. 자 이게 무슨 색이죠? 초록색이죠? 자 수리수리마수리 파랗게 변해라. 변해라 이렇게 하고자 이제 요술을 아이들한테 요술을 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게 공기 중에 산화가 되면서 점점 파랗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파래지죠? 사실은 이제 햇빛을 보면서 하면 더 빨리 산화가 되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쪽으로 염색이 된 그런 옷입니다. 이런 옷인데 요게 좀 파랗게 다 변할 때까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여름에 우리 조상들은 여름에 그 모시나 삼베 쪽으로 염색을 해서 많이 입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입으면 굉장히 시원하대요. 우리 앞전에 아까 저기 여러 연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란색은 시원하다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실제 쪽을 입고 열감지 카메라를 테스트를 해보면 우리 인체 온도가 36.5도잖아요. 근데 이걸 입고서는 체온을 재면 약 1도에서 2도 정도 체온이 내려간답니다. 그만큼 체내에 열도 좀 내려주고 굉장히 시원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굉장히 파랗게 되어있죠? 근데 이 색깔을 잘 기억을 해보시고 한 번 더 하면 점점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진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까는 꺼냈을 때 굉장히 하얀 천에다 했기 때문에 초록색이 굉장히 눈에 띄었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바탕이 청색으로 변한 거에다 하기 때문에 두 번째의 청색은 조금 더 진한 초록색으로 변하죠. 바탕색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초록색으로. 그래서 다시 또 흔들면 또 파란색으로 변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반복을 하면 할수록 점점 진해져요. 그렇게 해서 아까 그 화면에 나왔던 지금 이 유물에 나왔던 저런 거는 추정컨대 보랏빛이 도는 남색 정도예요. 추정컨대 아마 열다섯 번에서 스무 번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냥 이것만 넣었다 뺏다는 게 스무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이 정도 하고 깨끗이 빨았다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을 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민자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좀 이쁜 거를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좀 더 어차피 끝나는 시간이라 좀 재밌는 걸 보여드리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흔히들 얘기하는 홀치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홀치기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고구려 시대 때부터 해왔던 교힐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문양 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문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이 문양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묶어서 하는 묶여서 뭐 이렇게 안 되는 저기 물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색깔을 또 아니면 문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저를 여기 연사에 초대해 주시는 우리 오고나이즈한테 선물할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우리가 자연에서 나오는 색 중에서 유일하게 쪽빛이다. 이건 사실 교육적인 차원으로서도 굉장히 저학년에서부터 고학년까지 일반인들한테까지 또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인데 자연에서 나오는 색 중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색은 쪽이라는 쪽풀에서 나오는 잎사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 쪽빛이라는 색은 남색이라는 거 그리고 유일하게 중요한 무용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전라도 나주에 인간문화재 두 분이 계셨는데 몇 달 전에 한 분은 연로하셔서 타결하셨고 지금 한 분만 계세요. 그래서 쪽빛이 주는 그런 색깔 그리고 쪽빛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연에서 나오는 자연의 빛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한테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은 어떤 색깔과도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을 간단한 퍼포먼스와 함께 천연 염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